M-79는 1950년대에 개발되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국이 사용한 개인 휴대용 유탄 발사기으로 40mm 유탄을 사용하며 종래의 수류탄보다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인 대인 살상력을 보였다. 당시의 병사들은 선퍼 선퍼 블루프 튜브 블루프 튜브란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훗날 M-79와 40mm 유탄의 성공은 AR-15 계열의 제식 소총 총열 하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M-203 유탄 발사기를 등장시켰다. M-79의 변형으로써 네이비 씨를 위한 차이나 레이크 유탄 발사기도 있었으나 휴대성의 문제로 채용되지는 못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밀코르, 대한민국에서는 SNT 대우에 의해 KM-79라는 명칭으로 면허 생산되었으며 대한민국군의 M-203 유탄 발사기, K-201 유탄 발사기가 채용되면서 군사적 일선에서는 물러났다. 현재 경찰특공대의 연막탄과 최루탄 투청용의 특수목적용 화기로써 채용되어 있다. 이라크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시가지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군이 제차 M-79를 꺼내어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